오늘 처음으로 케이스피드 온몸에 왔어요. 여기 왜 왔냐면 이 Heart Dream Award 수상 받으러 왔어요. 지금 들은 바로는 저희가 수상까지 한 달 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투표해서 열심히 응원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이고 그리고 저희도 여기 볼 수 있어서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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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하트 좀 맞췄어요. 시크릿 넘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움상 보신 하트들이 먹었는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없이 저희에게 예를 해주시는 다른 친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많이 오시면 시크릿 넘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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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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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안 받았어요! 항상 이렇게 감사한 사람 주시는 라키 여러분들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수상소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받아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멋진 무대로 보도할 수 있는 시크릿 넘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수상소감을 빠르게 빠르게. 아까 말 못했던 사람 다 말해요. 라키들의 사랑이 여기 안에 답변해주셔서 너무 넓고 부가워요. 어쩐지 예쁘더라. 진짜 우리 부모님 다 받았습니다. 너무 아파!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시크릿 넘버 마주친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답할 수 있는 시크릿 넘버 될 테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 YOU! 안녕!